자 설강화 얘기 또 어제 1부에서도 논란에 대한 거 팩트체크 그런 걸 했는데 오늘은 이제 설강화에 어떤 돈이 들어갔냐 그리고 어떤 썰 이거는 뭐 루머입니다 루머 정확한 팩트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게 설강화에 대한 왜 반발 심리가 왜 생기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드라마의 뒷이야기 일단은 설강화에 좀 반발 심리가 있어요 세영씨는? 제가 주워드린 거는 팩트 정확한 건 아닌데 중국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한 100억 정도 맞나요? 100억 정도? 100억 이야기도 있고 1000억 이야기도 있어요 거기 사실은 어디 이제 JTBC 한테로 주식 형태로 들어가서 막 얽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직접 투자는 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JTBC는 모든 드라마를 JTBC 스튜디오라고 하는 자회사에서 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자회사는 또 제 하청을 줘요 쉽게 말하면 JTBC에 다양한 그런 제작사들이 와가지고 런칭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JTBC 스튜디오가 픽을 해가지고 자기네 이름으로 공동 제작이나 공동 출자 혹은 심지어는 그걸 사서 자기네 이름으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 JTBC가 어떻게 보면 돈이 있어서 스튜디오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JTBC 스튜디오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를 살 수 있는 개발시킬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텐센트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 회사 그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 자본이 들어갔으니까 중국에서 우리 드라마를 막 간섭을 한다 개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JTBC 시청자 평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투자를 한 사람 입도 뻥끗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얘기니까 이런 오해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더 말씀드리면 텐센트가 주식을 샀다라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는 근데 그게 산 게 11월 달이에요 근데 11월 달 이전에 설강하는 촬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원래 영향을 미친다는 기획 단계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로 팩트는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중국 자본이 들어갔다는 거에 왜 이렇게 반발 심리가 강하게 나올까요? 오히려 논란이 있을 때 더 반발 심리가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섞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만드는데요 중국은 어떤 나라냐 사회주의 국가다 중국 내에서 지금 보면 대본은 물론 만들어진 동영상까지 검열을 해서 심지어 조금이라도 중국의 어떤 체제를 비판한 내용이 있으면 그냥 아웃시켜버리거든요 그런 법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 투자하는 것들도 사실은 중국에서 투자하는 민간 기업들의 돈은 전부 사실 중국 돈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알리바바 같은 회사도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중국에서 나오는 돈은 모두 다 중국 정부의 돈이니 결국 중국 정부가 다 검열까지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섞어서 가짜뉴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설광화 말고도 많은 드라마들이 중국에서 투자를 그렇게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드라마들은 딱히 역사 왜곡 논란이 없었으니까 아니 지리산 같은 경우도 폭망한 이유가 중국 차본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부에서 개봉을 하거나 선을 보인 작품 같은 경우는 늘 대요 왜냐하면 중국 내부의 관객들의 반응에 따라서 수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처럼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 시장을 염두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전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밤에 작품이 엉망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자꾸 연상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조작에 의조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중국 자본 개입은 그냥 이게 설광화가 중국에 지금 개봉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논란일 뿐이다 덜하죠 중국 자본은 그렇고 여기 저는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면 논란 이렇게 있는 게 또 박근혜랑 이런 거 연결해가지고 현수막을 보니까 GH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여기 만든 제작진이 또 누구 어떤 후보랑 연결이 돼 있더라 이런 루머도 있던데 사실관계가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 유현미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스카이캐슬 등을 쓰면서 특히나 우리 사회의 기독교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작가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특정한 직업군 그러니까 검사라는 직업군의 어떤 이야기를 쓸 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윤석열에게 유리한 어떤 스토리를 빼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근거가 좀 굉장히 미약해요 왜냐하면 모래시계에서 홍준표 씨를 인터뷰해가지고 모래시계를 쓴 작가가 있잖아요 송진아 작가 네 송진아 작가가 근데 모래시계는 검사한테 유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뭔가 좀 일단 이 드라마가 문제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문제인 이유를 막 이렇게 찾다가 뭐가 하나라도 밝혀지면 거기에다 막 책임을 돌리는 그런 것들이 좀 심하지 않나 아무래도 그런 이런 앞서 일부에서 말한 그런 논란 자체가 정치적으로 어쨌든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논란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그런 단서와 여러 가지 연관성 이런 거를 계속 찾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초기 세팅을 너무 잘못한 거예요 맞아요 홍보나 마케팅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아까 좀 언급하셨듯이 그냥 로맨스 80년대 로맨스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 뒤에 약간 80년의 어떤 아픔도 이렇게 덧붙이는 형태로 갔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이제 민주화 뭐 이런 간판 나첩을 딱 튀겨둬 보니까 오히려 수습이 안 되고 그리고 처음에 이퀄리 앵커링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딱 처음에 각인 효과가 딱 있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재조합이 그쪽으로 다 맞춰지기 때문에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미디어 효과 측면에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좀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애초에 내가 만약에 JTV 스튜디오의 대표다 이렇게 하면 논란이 딱 있을 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민주화운동협의회에 먼저 전화를 해요 당신네들이 자문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끝나 그러면 진짜 더 사상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더 누려도 그래도 끝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건드리지 않아야 될 것과 건드릴 것들을 갖다가 구분을 다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야기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김현이가 사실은 이전에 안기부 직원하고 연인관계였어 그런데 속아서 그 안기부 직원한테 속아서 결국은 폭탄을 갖다 설치한 사람으로 누명을 써가지고 들어오게 됐네 이런 얘기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표현의 자유는 있지 솔직히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 누구도 뭐라고 안 할걸? 오히려 그 정부 당국들이 뭐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누군가로부터 그것도 권위 있는 그런 자문들을 오히려 청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소통한다 그리고 또 더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거를 기대한다 이러면서 사소한 문제들을 덮을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우리끼리 해결하겠다 자 이만큼 고쳤는데 야 보고서 말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우리 사회가 대중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약간 예술가틱하게 흉내를 잡고 내는 건데 일단 드라마는 대중문화고요 대중문화는 대중문학과 마찬가지로 대중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생각해봐야 되는 게 당사자상이고 아까 장애인 말씀드렸지만 민조환동에 굉장히 동시대를 사신 분들한테 자문을 했어야 되고 그럼요 당연히 그거를 어떤 형식적으로라도 중간 과정에 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장애인도요 절대 협의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정말 현실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건 금으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당사자가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무엇보다도 지금 자리를 잡아야 되는 계기로 민조환동을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으면 아까 대표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까 덧붙이면 저는 진짜 난파 관점이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일단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중간에 받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정애인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조작이 되는 요즘에 기법 많잖아요 그럼 기억상황을 일으켜가지고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의 설정은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기억상실 포기 좋다 기억상실 그런 기법도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그걸 꿋꿋하게 밀고 나갈까 그래서 기본 주말에 세 편을 방영을 해가지고 오해를 바로잡겠다 이라는 건데 자꾸 우리는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고 아티스트 정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건 좀 영역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소품이나 OST나 분장 이런 거는 그렇게 현실 고증을 꼼꼼하게 잘했으면서 왜 그거 하나 신경 쓰지 못했는지 그건 좀 안타깝네요 오늘은 약간 텐션이 떨어진 거 보니까 설강화가 그렇게 재미는 없었나 보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그냥 관심이 없는 그러면 스토리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스토리 자체는 재미있는데 그걸 약간 역사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메인으로 너무 밀고 나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안기부만 나오고 이러니까 말한 게 좀 조심스럽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나는 너무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빼내면서 연출에도 실패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숙사 방 막 이렇게 총 갖고 열어보는 장면 이건 다 어디선가 본 장면이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라면 꽉 깨끗하게 포기하고 역사적으로 가능했을 수 있는 상황 중에서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걸 찾았으면 되는데 오히려 게으르다 나는 이런 거 해보고 싶은 거야 연출이 저 장면 내가 영화에서 봤는데 저거 한 번 해보면 야 기숙사는 어떨까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나는 참 그렇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음모론으로 가볼게요 그런 논란이 있어요 지수 씨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음모론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팬들이 블랙핑크 블랙핑크의 팬들이 동원돼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다 어떤 식으로요 실제로 지금 현재 청원 사이트에 가보면 설광하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청원이 놀랍게도 꽤 많은 사람들이 청원에 서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 아닌 사람들이 많아 영어 음악 성과 이런 게 많아 블랙핑크 팬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발전적인 민주주의 의사수련 방식을 이런 식으로 체험해 본다고 볼 수 있는데 조작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조회수를 청원의 조회수를 높인다 근데 국민 청원을 외국인이 거기에 뭘 누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계정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카카오톡 계정이라든지 회원가입이나 이런 게 드나? 안 되죠 카카오톡 계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약간 문제가 있다 외국인이 국민 청원에다가 그러게요 국민도 아닌데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팬들이 어떤 지수 입장에서나 아니면 설광화를 옹호한다 그거 자체가 조작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과 조작이 아닌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명확하게 딱 칼로 자르듯이 할 수가 없어서 지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데뷔하는 작품이에요 데뷔하는 작품이 그냥 엎어져 버려 그러면 엄청난 그런 오점을 뒤집어 쓰게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스토리나 이런 부분에서의 아주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는 좀 바로잡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더 이 드라마를 깎아내려야 되니까 연기 논란까지 지수가 발령기다 이런 것까지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러면 팬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든 혹은 지수의 호소를 받아서 수동적이라든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고 그거가 여론조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심하지 않나요? 조작은 아니죠 근데 저는 그 말씀에 직접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각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믿음 시민단체도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그다음에 그 당대에 같이 사셨던 분들도 의견 표명을 하는 거고 제작진도 의견 표명을 하는 거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팬들도 당연히 의견 개진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수가 왜 여기서 공격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공격? 그러니까 설광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왜 지수가 공격을 당해야 되나 천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지수가 왜 공격을 당해야 돼? 뭘 잘못했어? 미리 신호실수를 보고 읽었어야지 그리고 YG가 잘못했지 그리고 팬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옳은 점들은 조작이라고 보면 안 되죠 정당하게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다 묶어가지고 조작이다 이렇게 보는 건 정당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조작은 아니고 자기 의견을 그냥 내뱉어 지수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네요 지수요? 아니 이 세 분이 하실 말씀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지수는 보호해 주는 걸로? 아니 어떻게 마음을 지어야 되니까 너무 감정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배우들에 대한 공격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왜 정혜인에 대한 공격은 없고 여성에 대한 공격만 있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게 좀 이중자 때다라는 반대편의 그런 반박 논리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안기부 공안검사 이런 거는 미화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간첩이 정혜인으로 나와가지고 멜로를 해가지고 어쨌든 간첩이 우리나라에 해 끼친 것도 분명히 있는데 간첩을 미화해서 이런 거는 약간 반발심이 좀 덜하다 이게 너무 이중적인 상태 아니냐 그게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요 일종의 국가와 나라를 위하신다는 그쪽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간첩을 미화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 실제로 국가보안법으로 신고돼 있어요 근데 그건 부분적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조용해 거기서 이미 다 판가름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중자 때라고 하는 얘기가 진짜 설득력이 있으려면 기존에 이런 어떤 특정한 장면들이나 스토리들이 잘못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방영을 금지시킨다거나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특정 세력들을 중심으로 있어야지 그런 이중자 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애초에 제작진들이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만들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오히려 부풀려지면서 커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단지 이중자 때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음모론,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중국 자본이 들어왔다 정치권이랑 연결이 됐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한 주평을 하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또 보험 얘기를 꼭 해야겠죠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여러분들께 늘 강조해드리는 그런 우리 프로그램인데요 보험이 나를 진짜 지켜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셔야 되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보험 설계사들을 지켜주고 있는지 그거 확인해보셔야죠 저는 이번에 정말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내가 제대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더니 내가 내는 돈으로 보험 설계사들이 이득을 보고 있더라 너무 배아픈 이거를 발상을 조금만 바꾸면 실제로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나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짜 이거는 보장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걸 깨달았거든요 착한 보험 클리닉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일단은 무료로 와서 상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상담을 통해서 뭔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저 당신한테 보험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요 이게 다 무료예요 직접 찾아와서 근데 그냥 돌려보는 죄송하잖아요 그렇지 죄송하면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클리닉이 된 그런 상품들 갖다가 하나씩 구입을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결코 아깝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예산에 맞춰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다 다양한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경험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화번호는요? 010-7612-3303 24시간 카톡 채널을 딱 추가해놓으면 24시간 예약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찾아갑시다 네 자 그러면 저희 한줄평 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일단은 김원식 평론가님부터 가보실까요? 시대적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이다 중간에 렉걸리신 건 왜 그러신 거예요? 갑자기 목이 매서 사실 현대사를 다루는 작품일수록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상대적으로 또 시대적 상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깜짝 놀랐어요 끝나지 않고 그래서 로봇인 줄 알았어 알겠습니다 목이 매서 그 다음에 세옥씨 지금 정말 중요한 때잖아요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등으로 인해서 K드라마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때 맞습니다 같이 물 들어올 때 노를 같이 저어줘도 모자랄 판에 그렇습니다 물기를 방해하지 맙시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김준수 평론가님 네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된다 단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때까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드라마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맞아요 저는 이 드라마가 이제 특히 다른 나라에서 사랑받는 것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민주화 투쟁과 그 과정은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이 자산을 가지고 마음껏 작품을 만들어서 진짜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 자산 자체에 접근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방해야 방해 한줄평 맞죠? 열줄평 한줄평은 딱 한줄평으로 임팩트 한 게 끝내야죠 한줄평이죠 한줄평을 하고가 오히려 난 해선 해선을 묻힐 거면 왜 한줄평을 해요 만평을 그릴게요 만화책을 내지 설강화 설! 설명을 저희가 열심히 드렸는데 강! 강력하게 추천할 드라마는 아니에요 화! 화만 나니까 보지 마세요 오징어 게임 한 번 더 보세요 차라리 고유의 바다를 한 번 고유의 바다 오픈내미 고유의 바다 오늘이 아닌데 오늘이 아니에요? 이 방송은 일요일인데 아 금요일 금요일에 이미 개봉을 한 고유의 바다 고유의 바다 누구 나와요? 배두나 아 그거 공유 달라라 가는 거죠 한국 최초의 SF 시리즈를 고유의 바다 저희가 다음주에 고유의 바다 갖고 토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제가 예상하지만 지금 넷플릭스 순위 1위에만 올라가 있는 그런 드라마 성지글이 되겠네요 투자하셨어요?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왜 이렇게 신났어요? 너무 신났어요 아까 착한 보험을 그 텐션으로 하셨어야죠 지금 뭔데? 플릭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갈게요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3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물러갑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멤버십 고마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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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